지금 이건 돌돔 사료에요 돌돔 사료를 그냥 줘봤더니 먹기는 먹는데 딱딱하니까 얘가 씹지를 못하더라구요 뜨거운 물로 약간 불리고 있고 어 이거는 소라에요 소라 맞죠 뿔소라 사람도 없어서 못먹는 뿔소라를 지금 깨가지고 조금 잘라서 한번 줘볼게요 아 그리고 그 새로운 식구가 왔어요 인사해 인사해 북발이 조명을 좀 켜야 되겠는데 인사해 부끄러워하지 말고 어제 입양해온 북발입니다 둘이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어요 카메라를 보는데 소름 돋네 밥줄게 밥먹자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야 그렇지 아 카메라 보고 먹어야지 아니 저것도 지금 딱딱한가봐 아니 저기 집이야 음 조금 먹었다 아유 맛있어 미유가 와우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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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